아버지가 자꾸 이러시니까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. 가까이 하실깐 말입니다. 너 시방 애비한테 반항하는 거야? 아니 쟤가 웬일이래? 저 겁쟁이 순둥이가. 동서? 잠깐 나 좀 봐.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?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거 끼워넣지 않으면 말이 안 돼. 내가 없는 말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?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? 엄마랑 이혼하실 생각 꿈에도 없으신 거죠? 진짜로요? 없어 안 해. 그럼 얼마 동안이라도 별거를 하시는 건 어때요? 뭐? 별거?